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리더 위트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! 고맙습니다! 고등학교 때 한 가지만 잘해도 대회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춤을 잘 춰도 대회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때 친구들끼리 댄스 팀을 결정을 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극조댄트야.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 MBC 드라마 2부에 모든 거. 이렇게 큰 사랑을 바꾼 인식 4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엑스트라의 영화관에서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감사합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이 정도 에너지면 된다 이거죠. 조금 더 커야 되는데. 우리는 슈퍼주니어! 우리 슈퍼주니어! lies right there like that... 야 지금 장난 안 되지.. 쁑 쁑 쁑 쁑! 잘 거 같아ぜLa4 妹도 올깥! 굿! 나거가 왜 Wine د이라? 왔다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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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조로 넘어 끈어줘 금방 орт 폭우 ні 이런저나 이번 impacted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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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벨트 해야겠다 안전벨트 야 그 뒤에도 안전벨트 이 상태에서 뒤에도 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스톱 스톱 이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 오른쪽 오른쪽 어 어 아 나은 거 같아. 고! 뭐 송구야 나가야지 저 씨. 수근해야지. 이 친구들은 뻥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안녕하세요. 아 빨리요. 또 불안했어. 왔어. 댄스 드라이버. 하하하.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를 찾아. 지루한 일상에 난 날 비를 따라.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날 걱정 말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How are you? I'm fine. How are you? I'm fine. Bye bye. 뭐해요? 네. 아 죄송합니다. Solid. 정말 잘했다 라고 느낀 적은 백혈병을 굉장히 아파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라디오를 듣고 너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기사가 까지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저랑 은혁 씨랑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적도 있고 어린 분들 또 다른 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라디오하기 정말 잘했다 라고 해서 동혜한테도 동혜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시고 저희 뒤따라 나왔는데 담배 한 대 이렇게 태우시면서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아빠로서 동혜를 좀 끝까지 부탁한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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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 아 이역 sane 아 저 한국최곤데 자 하나 둘 셋 약간 만신창이다 여기 이름하여 뭐죠? 워터 스크린 그런 분모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진짜 가거나 막 잘 믿기 때문에 누가 제일 게을러요? 게을른가요? 사실 저는 이득이 형이 제일 게을러요 같은 방을 원래 이득씨랑 같이 썼었잖아요 방을 찌개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득씨랑 같이 쓰는데 아니 애가 너무 안 일어나고 솔선수범에서 얘들아 일어나자 스케줄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. 끝까지 일어나질 않아요. 걔가 진짜 완전 막 잡아 팬 적이 있는데도 이따 일어날게 이러고 안 일어나요. 미용실도 오자마자 머리 안 오고 어디 턱 쫙 겨나 그래요. 뭐해? 잘 짜리 찾는다고. 일어나서 뭐 하나 그러면 화장실 가서 이러고 있어요. 딱 그 표정에서요. 요즘에는 요즘에는 제가 그 교통사고 난 이후로 그 세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요. 파이팅도 굉장히 넘치고 요즘에 굉장히 솔선수범한다고 느끼고 있어요. 그래요? 동의하십니까? 아니요. 조금 너무 아쉽네요. 네. 어지덤가. 아쉽네요. 치 greedy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빛나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. 네. 그만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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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갈까? 진지해서 자순복집에서 진지를 만들었어요. 진지를 만들었어요. 2020년에 지구가 얼마나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독수려 형제를 만들었던 남박사가 남박사가 2019년 12월 31일 날 쓰러진 거야. 로봇이 쫙 올라오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독사님 지구를 지켰습니다.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은 visit 그리고 이제 일단 가서 pts 참 사랑하는 거니까 으응 아니요. 소녀버 measures Thust 가족, 가족 국민, 음 아 재생 sol 정 아라비아 아라비아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 항상 그랬거든요 슈퍼주니어의 풍선 색깔이 펄 사파이어 블루예요 그래서 펄 사파이어 블루가 온 세상을 뒤덮는 지배하는 그날까지 슈퍼주니어는 계속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슈퍼주니어예요 우린 슈퍼주니어예요